30대의 아파트 패닉바잉에 이어서 20대까지도 패닉바잉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법원 경매시장은 어떨까요? 8월 들어서 경매시장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매매시장에서의 패닉바잉이 경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매시장의 분위기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올해 6월과 7월 부동산 규제는 한층 강력해졌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반사작용으로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격 상승이나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급하게 사들이는 것을 패닉바잉이라고 합니다. 공황에 빠져서 구매를 한다 이 정도 뜻이 되겠죠. 최근 30, 4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분들의 연령대에 따른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서울과 인천, 경기권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봤습니다. 파란색이 5월, 빨간색은 6월, 연두색은 7월의 매입량인데요. 서울권은 30대와 40대의 매입 비중이 높았고, 6월, 7월로 갈수록 많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인천은 40대가 5월에 많은 아파트를 매입했었고, 경기권에서도 마찬가지로 30, 40대의 6월, 7월 매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장 상황에 6월과 7월 급격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30대는 4억에서 6억원대의 아파트를, 그리고 40대는 10억원 내외의 아파트를 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중 30대가 매입한 상위 3개 지역은 강서구와 노원구, 성북구이고, 40대가 주로 매입한 지역은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가 매매가격 상승이 많이 됐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서울의 아파트 낙찰가을 역시 5월에 비해서 6, 7, 8월에 109%까지 오르면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패닉바잉 현상이 경매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물권의 부족 현상과 가격 상승, 그리고 강력한 대책에도 떨어지지 않는 가격 등 내 집 마련의 불안감이 매매와 경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8월의 경매 시장은 30대, 40대가 주로 매입을 주도했던 지역의 물건들이 높은 낙찰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뜨거웠던 물건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등촌동 아이파크인데요. 감정가 대비 131%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용면적 134.88제곱미터, 즉 전용 약 40평에 공급면적이 51평이에요. 대형면적이죠. 그리고 2004년식입니다. 위치가 마곡지구와 여의도 중간쯤 위치에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아파트죠. 매각 결과를 보시면 32명이 입찰해서 감정가 7억 8,500만원의 131%, 10억 3,200만원의 낙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시점이 2018년 7월로 현재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낙찰가율이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형평수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서울 아파트 경매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찰 금액은 현재의 매매 시세보다 1억 정도 더 저렴하게 받아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번째 물건은 경매의 큰 장점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물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는 물건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제 거주하실 뿐만 매매거래허가가 가능하죠. 세입자를 끼고 매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은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물건이 나오면 무섭게 낙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동의 아셈아파트 38평형인데요. 감정가 12억 5,000만원에 신권진행을 했고 총 17분이 입찰을 해서 감정가의 130%인 16억 3,000만원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총 18세대의 한동짜리 아파트라서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시세 비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인근의 25평형이 18억선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보면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취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작구 사당동의 극동아파트는 18분이 입찰해서 낙찰가율이 111%가 되었고 용산구 한남동의 리첸시아는 8분이 입찰해서 낙찰가율이 120%였습니다. 8월에 서울에서 경매 진행된 모든 아파트가 감정가 대비 최소 8%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네요. 현재 경매시장의 분위기는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고 실제 거주하시려는 분들이 입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필요 없고 매매 물건보다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더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2주 동안 법정이 멈췄었는데 하반기 경매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 12%, 종부세 중과 이런 강력한 규제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경매든 매매든 이렇게 시장 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택에 있어서요. 그리고 3, 40대의 아파트 패닉바잉은 6월, 7월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다음 현재는 약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무주택자분들의 패닉바잉은 잠깐 동안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매 입찰자 수는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매시장에만 국한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입찰을 하시다 보면 하반기에 좋은 가격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으신 분들이고 수도권에 거주하셔야 한다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경매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8월의 경매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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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